도가 짠 여기가 성인 이렇게 줘라 아, 깨끗한 거 나 오늘 다 해봤어 이거야 고픈 거 같은데 난 지금 갈거야? 응 지금 갈거야? 야 지금 그게 안돼 캐스팅이 이렇게 얌전하게 해보자 해보자 엄청 얌전하고 이제 지들이 이제 오줌 마려한 막 이렇게 막 긁어요 귀여워 착해 착해 그럼 이제 밖에 꺼내주면 이제 오줌 넣고 잠깐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안 추워? 난 약간 바람이 느껴지긴 한데 약간 짜증나는건 한데 되게 너무 추워 진짜 끈적함이 없어 이거 하나 입었다고 따뜻해 아 그래도 좋아 지금 날씨 때문에 원투 치기는 조금 애매해 바람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원투하기는 별로 좋지않아 루어만 해줄게요 루어만 여기 여기 카메라 켜고 내 안먹어 땡땡이씨의 속마음 내가 왜 이 시방세를 따라와서 이런게 고생이냐 어휴 혼자 차 밖에서 소고기나 구워먹을걸 야 아니야 야 소고기 구워먹은거 언제든지 구워치신다고 민니랑 캠핑은 언제든지 못하지 그래 재밌다 재밌다 보이게 어디있느냐 집사유 슬픈 현실 다리 어린이 향상 다리 저리 다리 다리 아몰 다리 다리 오 사장님, 머리 벌렸어요, 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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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되게 황홀하고 그래서 좋다 일단 우리 솜씨 2마리 사왔어 보고 솜씨 1마리씩 근데 내가 저거를 앞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 오른쪽으로 해 그쪽은 이제 앞쪽으로 했지? 점점 그냥 왕쩍 갬성 갬성 스테이크는 없지만 반짝반짝 조명은 없지만 그래서 갬성 아니야 조명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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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버다 보버 그거 생각보다 싸우게 크네? 바닥에 물고기 돌아다녔네 진짜.. 넌 캠핑 가면 그럼 어떻게 씻어? 뭐지? 이방 물건 안 하니깐 이방 물건은 막 씻기 힘들어 맞아 맞아 못 씻어서 되게 힘들어 근데 겨울에는 안 씻어도 또 그렇게 찝찝하진 않는데 맞아 겨울에는 땀을 안 흘리니까 물소리 잘 들리겠다 물이 꽤 올라와요 보시면 보고 새끼들 야 나 놀라서 너무 귀여워 어깨가 젤리 좀 많을까? 로이카 너무 귀여워 내 발냄새야 피하는데? 이러면 씻고 잘래 안 씻고 잘래? 머리? 어 머리를 감아? 응 어떻게 감아? 드라이 샴푸 드라이 샴푸 나 은근히 되게 깨끗하다니까 난 찝찝하라는 드라이 샴푸 안 써봤지? 뿌리는 것만 써봤어 어? 치플레이로 된 거 어? 그거 아니야 나 준비해 나 항상 물기 싫어 아 그렇게 동그랗게 해야 되는구나 난 그냥 난도질 했는데 여름에는 어버가 좋냐면서도 내 기분이 쉬워 별 차이 없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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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머리를 그렇게 감는다고? 어 이러고 그냥 이러고 그냥 수건으로 말리는 거야 아 진짜? 어 신기한 관경이다 이거 유튜브에도 있는데 이런 거 이거 그냥 거품으로 떼를 벗겨내서 이거를 그냥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나도 근데 근데 하고 나면 되게 시원해 상쾌 바닷물에 머리 한 번 담가야 될 거 같은데 아 응 으 으 으 으 응 으 으 5 퍼린 으 으 많이 써야돼 손 한 가득 써야돼 할수록 찜찜해지는 기분이 아니야 그러고 나서 이제 닦으면 되게 좋아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점점 올라가 조금 분위를 놔둬야 돼 한 4번으로 놔둬야 돼 머리하고 놔두고 두피하고 이런 식으로 되게 시원해 후회 안 할 거야 후회 안 할 거야 아니 모기장 볼수록 맘에 드네 처음에는 이게 뭐야 이랬는데 그 눈빛 뭐야 신부했어 난 여기다 이렇게 했어 여긴 미니 자는 곳 괜찮지? 되게 아득해 보이지? 시원해 보이고 터프만 잘 치면 될 것 같아 그거하고 수건으로 닦아 봤어 바를 거야 이렇게 내가 왜 쓰는지 알게 될 거야 안 쓰는 것보다는 훨씬 나 나름 잘 깨끗이 씻으면서 다녀 나름대로는 물을 써서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나름대로 그래서 섬에서 감기도 안 걸리고 크게 아프지도 않아 밤 이슬은 어떻게 해요? 위에 탑을 쳤어요 그리고 이슬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나 예전에 아예 그냥 텐트 중에 텐트 안에 이너 텐트 방충우만 있잖아요 나 그것만 들고 가서 살았는데 얼굴도 너무 조명이 세서 달덩이 같아 보이죠 그래도 냄새나 말고 되게 이거 혐의 유연자 엄청나서 깐 건데 침나? 응 세탁소 맡겨야 돼 아 그래? 안 물어보기 계속 내밀고 난 맡겨 한 거 범두기까지 다 돌린 건데 여기서 되게 벌려 다 살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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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댕댕이 뭐해? 응? 데이트해? 응 뭐해? 잠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줌 한 거 먹었어 오줌을 짜주는 거야? 아니 근데 얘네들이 늘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 아 기다리는 거 아닌가? 안 키워봐서 잘 몰라서 아이고 다 오줌 쌀 때까지 손 이렇게 안고 있어 그래서 오줌 쌀 오우 신기하다 땡땡이에요 쟤네 입법불 땡땡이 보이죠? 뭐해? 이번에 엉덩이 때려줘? 응? 쟤 애기 키우는 거 같다 아 여러분 관리 다 해줘 모래 다 털어주고 그런다 안 그러면 내가 모래 위에서 자야 되잖아 아 그러겠네 여러분들 잘자요 안녕히 주무세요 땡땡이 잘자요 안녕 오빠 빠밤 댕댕이 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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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 뭐야 낚싯대다 더버려. 더버려. 더버려 암 어 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